롤링페이퍼를 읽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롤링페이퍼 익명 실명제를 했는데 실명제로 했어요? 익명성이 있는 건데 한번 그러면 각자 멤버 한 분씩 써져 있는 거를 읽고 싶은 거 하나씩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수호씨. 첸이 쓴 거. 수호형 안녕. 형을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첸이에요. 롤링페이퍼가 뭔지 모르나봐요. 가끔 고민에 빠져있는 형을 볼 때마다 리더로서의 무게가 느껴지는 걸 느껴요. 느껴지는 걸 느껴요. 춤과 노래 모두 열심히 노력하는 수호형 응원합니다. 사랑해요. 롤링페이퍼. 피에스. 피에스. 닭가슴살은 그만 먹자. 나랑 맛있는 것도 같이 먹어요. 정말. 얼굴이 빨개지는데요. 첸씨가 수호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걸 느끼네요. 네. 이거 하나 더 있네요. 전설의 레전드 같은. 전설의 레전드. 운명의 데스티니. 네. 아. 네. 하나 진짜 웃긴데. 아 웃긴 게 아니라. 수호야 너는 연기를 참 잘하는 거 같아. 어떻게 하면 연기를 그렇게 잘하는 거니? 혹시 배우 하정우 선배님에게 연기 레슨을 받는 거니? 나는 박근영 선배님 선생님에게 레슨을 받아서 너를 꼭 이길 거야. 너냐? 최근에 박근영 선생님과 함께 영화를 찍었거든요. 사랑한다면 장수하세요 여러분. 등세 공략. 박근영 홍보를 하려고 저를 이용한 거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각자 그러면 좀 재미있는 부분을 하나 정도씩만 읽어주세요. 저 읽어봐도 될까요? 가끔 멤버들과 인터뷰하다 막힐 때 불같은 리액션과 대답으로 날 구해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엑소의 목소리 잘 부탁한다. 수호 형. 어떻게 알았지? 아 이름이 적혀있나요? 아니요 안 적혀있어요. 어떻게 알았지? 글씨가 수호 형 글씨예요. 아 최고의 악필 저를 능가하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수호씨가 승리했습니다. 백현씨는 어떤 글을 네 백현아 요즘 운동 열심히 하는데 언제쯤 너의 환한 복근을 볼 수 있니? 콘서트 때 못 본 거 아쉽다. 민석이 형처럼 화가 많이 나 있는 복근 기대할게. 누굴까요? 민석이 아니에요. 민석이 형. 민석이 형. 민석이 형이다 이거. 저 아니에요. 디오 같은데? 디오? 집중을 안 하고 있어. 디오씨는 저희 집중 좀 디오씨가 집중을 안 하신 관계로 애교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안 하면 애교예요. 집중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집중하겠습니다. 집중 알겠습니다. 네 백현씨에게 누가 쓴 거죠? 디오씨는 아니랍니다. 누가 썼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저는 실명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절대 아니에요.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다면 레이 형인가? 파원가요? 어떤 누군가가 썼겠죠 뭐. 전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컴퓨터가 쓰는 건가요? 이게 또 롤링페이퍼의 묘미가 아닐까요? 롤링페이퍼의 묘미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롤링페이퍼의 묘미를 아는 첸씨가 첸이라고 정확히 적어줬죠. 첸씨는 어떤 분이 있으셨나요? 어떤 분이 있죠? 저는 종대야 머리 라면 갖고 아주 이뻐 저 수호한 글씨다 수호한 글씨 저희 찬여씨 같은데 아무튼 그리고 또 우리 다정다감 착한 첸 내 옆에서 잘해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잘해줘잉 수호형이 이게 수호형 같아요 이게 수호형 같고 종대야 난 너의 항상 밝은 모습이 진심으로 너무 좋다 이렇게 있습니다 참 재미없네요 제꺼는 그러게요 재미없어도 돼요 웃기려고 나온건 아니니까 대그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 멤버들의 마음이 담겨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카이씨 카이야 항상 물건을 잃어버리는 너는 대단해 하지만 춤 잘 추니까 내가 시우민이다 시우민 시우민이다 시우민 시우민이다 시우민 이거랑 나야 하나 더 있어요? 첸 머리도 나야 카이야 너는 춤을 참 잘 추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춤을 그렇게 잘 추는거니? 혹시 미국의 댄서 이해한 이스트우드에게 춤 레슨을 받은거니? 나는 닉벤스에게 받아서 너를 꼭 이길거야 찬열이 찬열이 뭘 자꾸 이기고 싶으세요 다 이길거 아니네 그래요 다들 서로 이겨먹길 바라겠습니다 이겨먹길 바라 자 디오씨 디오야 항상 널 귀찮게 하고 싶어 앞으로도 쭉 그럼 날 때려줘 너냐? 미안하다 백현이 같아요 백현씨가 이거 다 알겠어요 누군지 또 또 디오야 연기 너무 잘해 기념으로 2행시 자 디 디오야 오 오랑해 아 정말 누군지 정말 사랑스러운 멤버네요 아니 찬열이는 디오씨 우리 같이 웃어요 네 디오야 너는 당구를 참 잘 치는거 같아 어떻게 하면 당구를 그렇게 잘 치는거니? 혹시 현 국가대표 당구선수 조재호씨에게 당구레슨을 받은거니? 나는 그럼 부로분달 선수에게 레슨을 받아서 너를 꼭 이길거야 뭐야 이게 컨셉 잡았네 오늘 캐릭터 잡았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 있는데 읽어도 되나요? 디오씨 말씀하세요 마지막 수호형인데 나 아니야 노래하는 모습도 멋있지만 연기하는 디오의 모습을 멋지다고 생각하는 한 남자의 팬입니다 영화 카트도 잘 봤고 드라마 괜찮은 사랑이라도 잘 챙겨봤는데 우리 디오 정말 훌륭하다 매니저형 아니야? 항상 침착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구나 너무 진지해서 그렇지 그래도 나한텐 귀여운 동생이다 항상 응원한다 슈민형 그리고 웃음 잃지말고 밝은 모습 많이 보여주지 사랑한다 멋있다 형이에요? 시흥인형이에요 시흥인형 감사합니다 민세군 감사합니다 자 자 우리 세훈씨 일단 저는 좀 섭섭해가지고 뭔지 알겠거든요 말수 좀 줄이자 세훈아 라고 했는데 누군지 알아요 저는 이제 말을 안 걸까 생각 중이야 그냥 세훈씨가 말이 많아요 어 유독 이분한테 많이 하는데 디오다 디오 사랑을 너무 되가지고 제가 지오다 네 지원 네 언제 찬열이랑 백형이도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언제? 너무 시끄러워서. 네 언제? 어떻게 좀 입을 막아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막아주세요. 그래요 꼭. 감사합니다. 사이는 좋은거죠? 예? 아 네네네네. 예예. 네 좋은 우정 보기 좋습니다. 자 우리. 저 한 번 더 해드릴까요? 덜으세요. 네 옆에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예예. 세훈아 너무 하해. 옥상에서 태닝하자. 그런 기념으로 이행씨. 세. 세훈아 훈. 훈제하자. 뭐라고? 훈제. 이거 누굽니까? 카이요 카이. 카이입니까? 아 정말 카이씨가 이행씨를 좋아하는군요. 이행씨는 저렇게 하는게 아니지. 자 카. 카. 카 센터. 이. 이발소. 에이. 아유 뭐야. 정말 즐겁습니다. 아 예. 자 우리 시우미씨. 네. 어 이거. 첸이 쓴건데요. 네. 저한테 도선장을 낸거 같아요. 네. 투 시우민형. 우민형. 김형재 첸이예요. 첸이예요. 아니. 나는 왜 그랬지? 블링페이퍼를 몰라요. 현지에요 이건. 이번 콘서트 때. 섹시한 복근 너무 멋졌어요. 항상 열심히 하는 형을 보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복근을 만들어 보려구요.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긴장하세요. 키키키키키키키키. 아. 아. 첸. 만들어서 보여줄거에요? 어. 기회가 된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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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만간. 보여드릴 수 있을거 같아요 이렇게. 아닙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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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씨. 아. 아. 타오와 레이 형도 우리가 하나 읽을게요 타오꺼 레이 형꺼 하고싶었죠 그럼 미리 말을 하지 내가 갖고 있었잖아 계속 자 누구꺼죠? 타오씨 타오야 많이 아프지? 이거 수호형이다 100% 함께 하고싶을텐데 못해서 아쉽고 맘이 아프다 얼른 낫자 사랑한다 자 이것도 레이씨한테 쓴거죠 누가봐도 자 들어맞춰보세요 레이야 중국갔어? 그런기념으로 2행시 자 레 레 레이야 이따 봐 센스있네 이것도 하나만 하자 카이 디오씨 우리 같이 웃어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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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석이 귀여워 시 시멘트 우 우라늄 민 민머리 보니까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라고 써져있습니다 김 김민석 민 민머리 석 석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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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웃긴가봐요 디오씨는 정말